오, 잠깐만. 힐빈, 힐빈. 안녕하세요. 으아, 깜짝이야. 언니, 잠깐만, 죽었으면. 으아, 깜짝이야. 치튜브 구독해주세요. 자, 유하, 유하. 오늘은 오버워치 2가 나오고 이제 경쟁전이 시즌 1이잖아요. 초기화가 이제 됐을 텐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절대 평소에는 돌리지 않는 배치를 봐볼까 합니다. 아, 저 진짜 경쟁 안 돌리거든요? 근데 뭔가 남기고 싶은 거야, 이번 시즌을. 아, 이번에 또 경쟁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, 여러분. 배치를 원래 보면 점수가 띡띡띡띡띡띡띡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한 7번 정도를 이기거나 아니면 최소 20판을 해야지 배치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. 여러분, 그러면 지금 룬네기님이 오버워치 2를 플레이를 안 해보셨다고 해요. 그러니까 빠데를 한두 판 정도 하다가 경쟁전을 가는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. 죄송한데 룬네기님 들으셨나요? 오케이, 말 안 하셔도 되니까 듣고만 계세요. 입 다드려요. 아, 저보고 입 다드라고요? 아니요. 입다고 게임하려는 거 아니야. 아니, 저분이 말을 안 하시니까. 야, 이게 이렇게 엇가하다. 그러면 저는 딜러를 연습해 볼게요. 아니, 왜냐면 제가 키리코를 원래 배치를 보려고 했는데 키리코가 안 된다는 거예요. 진수가 4명이라고요? 어머, 박진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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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수. 혹시 BY 본명이 박진수인가요? 광기의 진수 뭐야? 잠깐만, 나 시계 좀 빼고 해야겠다. 우리 팀에 트롤 있어요. 저요? 아니죠? 우리 올라갈까? 올라가서 살까? 비자! 어때요, 내기님? 우리 사? 할 만한가요? 윙! 왜 갑자기 기계가 됐냐고. 나이스 치치. 나이스 치치. 더 걸렸어요, 이 녀석. 죽어라. 어쩜 누가 먹고 있네요? 내가 먹고 있을게, 앞에서 언니. 오케이. 킬로그에는 진수 만드는 진귀한 풍경. 다 힐벤인데. 어, 얘들 힐벤이네? 힐벤 할 수 있어. 오, 못해, 못해, 못해. 언니, 리보 감사합니다. 리보 덕에. 와, 뭐 이래, 죽어버려. 뭐야, 경쟁 돌려도 될지도? 야! 오케이. 너무 잘한다. 귀여워. 아, 이게 경쟁 첫 판이었어야 되는데. 아이씨, 진짜. 대기님, 어때요, 이제? 경쟁 가도 되겠어요? 한 판 더 해드릴까요? 경쟁. 너무 배려. 이길 수 있겠지? 이길 수 있겠지? 나 첫 판 잘했으니까 되겠지? 흥미롭다고요? 야, 어떻게 벌써 가져갔잖아? 이게 말이 돼? 말이 안 돼요. 이거 진짜 말 안 돼요, 까이. 이거 진짜 까이. 안녕하세요. 오지마, 왜 나야? 너무 무서워. 이제 지켰다. 못하면 내 팀 하지 말라고. 태장 아니에요, 진짜로. 아하, 이건 아니지,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? 이건 아니지, 여러분. 절 발견하셨나요? 아, 이거 끝난 거야? 아... 이거는 3월 맥이라서. 저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브론즈의 길이 남아있어. 브론즈의 길이라요? 아니에요. 저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. 저는 실버 이상은 하고 싶어요. 저 진짜 골드까지 가고 싶단 말이에요. 오, 잠깐만. 저 힐, 뱀, 힐. 안녕하세요. 으아, 깜짝이야. 아니, 잠깐만, 죽으시면. 아, 잠깐만, 끌고 가지 말아주세요. 저는 선량한 할아버지인데. 설라버지. 네. 20판 하겠는데? 이 속도로 20판이면 이기는 거 1고판이랑 약간 비슷한 시간일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사샤랑 리버한텐 별로 미안하지 않은데 그 내게님이랑 스택이 언니 혹시 같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괜찮아요? 우리도 이따코 게임이나 해라. 입 닫으라고 해도 안 닫잖아요. 아니요, 근데 두 분 떨어져서 점수 올리는 재미를 키워보세요.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괜찮으시면 위잉 한번 쳐주시겠어요, 두 분 다? 위잉? 아, 근데 같은 위잉이나 이익이나 친척 같아가지고 긍정회로를 돌리기로 했고요. 아, 내 두 뮤비 아니야. 지금 아니야. 가자. 아, 내 아쉽다. 야, 왜 이렇게 귀에 더 때려박지, 목표 포착을? 아, 영상 전에 아, 이씨. 디진다. 나 진짠 줄 알았잖아. 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오늘은 숨을 편할 때까지 못 가요. 아직 갈 길이 많아, 깡뻑! 쏘는 개딸피 진짜. 한 단피의 임사실. 오, 룸내기 뭐이? 어, 룸내기님 개딸피. 잠깐만. 저 피로 어떻게 살아있나 싶네. 드디어! 드디어 이겼어! 야, 내가 왜? 모르겠어요. 저 왜요? 아, 이거! 만들어준 그거네. 고맙습니다, 진짜. 1, 2, 3, 4, 5, 6, 7. 앵앵티치 염소 경쟁전 한 번 때릴 수 있나요? 언제요? 지금요? 로드님 누구야? 룸내기님 지렸어요. 제가 봤어요. 맞아요. 우리 호그 진짜 잘해요. 아, 소전 뒤에 있어요? 우리 하나. 오, 나이스. 오! 뭐 개 잘해. 아나. 나보다 딜 잘 넣었을 때, 나나가. 저는 방병만 열심히 부숴볼게요. 예! 로드님 누구 커? 중 좋았어, 누구야? 좋아. 치치치치치치치! 아, 편안하다. 여러분 저랑 일곱판 해주시면 안 돼요. 저 승리하고 가게. 모여서 가보자고요. 좋아요. 좋아요 하고 그냥 바로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. 예, 예. 아이, 메르시 오는 길을 다 까놓은 거죠. 저거 다정았지요. 오케이! 너무 잘했어요. 역시 다 맞아. 누가 진짜로 맞았는데? 안 돼. 오케이. 알았어. 됐다. 죽였다 저거. 나이스!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. 대박. 자, 여러분들. 아쉬우니까 막판 하나 합시다. 그래요. 좋아요. 대피. 오케이 컷. 오케이. 나이스. 이지게임 이지게임. 와 모이라 호그가 다 하고 있어요. 듣고 있어요 딜러분들? 양쪽 도와드예요. 그니까요 우리 정크래 뭐 하는 거야 진짜. 그니까 정크래쉬 근데 진짜. 야 나 아까 개잘했다고 칭찬해줬잖아. 나이스. 민주영화 이거 진짜 찐박하고 그런 식으로 버스로 넘어. 즐기시면 안 되거든요. 저 즐기고 싶어요. 제가 이런 줄 알아야 하고 오케이. 여기 팟치 다 앞에. 앞에 앞에 파치 가려야 해. 못하게 못하게. 오케이 아 습다 근데 습다. 아 그래 ahí 파치 먹었으니까 됐다. 내 얼굴 나와야 해. 안 나올 걸. 여기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는데? 안 나올까요? 잘했다고요. 안 나오잖아. 조이드에서 만나요. 플레이를 못 가진다고 여러분들. 나이스. 드디어 이겼다. 나 됐어. 확인. 가요. 죄송한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진짜 브론즈 5가 있구나. 죄송한데 님들 미래예요. 진짜 나오네. 브론즈 5까지는 진짜 안 나올 것 같은데? 저도 브론즈까지는 나와 본 적이 없어요. 원땜. 브론즈 잘 봤고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봐요. 네. 벌써 가시게요? 얘네도 봐주고 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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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kka